각 안나오면 아예 안해요. 완벽주의자들은요. 각 안나오면 안해요. 자, 청소를 해야겠다. 청소하려면 3시간 걸린다. 지금 나한테 몇시간 있냐? 1시간 있다. 1시간만큼 치우면 될텐데 안치웁니다. 왜 청소하네? 3시간 걸려요. 그래서 전 못합니다. 이 느낌. 이걸 하려면 나한테 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아예 안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는 데까지 해가지고 상황을 반전시켜라. 각 안나온다고 못 움직이면요. 평생 아무것도 못해요. 완벽함을 추구할수록 여러분. 애고의 완벽주의. 애고는 자꾸 완벽을 추구하고요. 완벽할 리가 없는데. 무상고 무화가 현실이면요. 내 뜻대로 안되는게 현실일텐데 내 뜻대로 꼭 되길 바라고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불파고 들어갑니다. 초장에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되버리면요. 에이 이거는 배렸네. 조졌네 이거하고. 망쳤네 해버려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보살은 그러는거 아니에요. 반전시켜서 끝까지 해가지고 이겨내는게 보살이죠. 보살도구요. 보살의 수행은요. 반전시키는 겁니다. 내 뜻대로 완벽하게 이루는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뜻이 좌절될 때 그걸 반전시키는게 수행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된다고 해서 좌절하시거나 아 나는 운이 안좋은가봐. 복이 다했나봐. 계속 불운이 계속되나봐. 하시면 안돼요. 반전시키세요. 그건 애고의 완벽주의에요.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애고의 망상이에요. 내 뜻대로 안돼요. 현실은 항상. 언제 됐다고요. 내 뜻대로 뭐 100% 안된다는게 아니라 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안되는데 초점을 두고 내 뜻대로 안됐구나 망했구나 한단 말이에요. 되는걸 안보고 안되는거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돌려가지고 반전시켜 보시면요. 자기가 자기를 믿게 돼요. 너 믿었다고 이렇게 돼야 돼요. 네가 그럴 줄 알았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지적해야겠어요. 아니면 역시 너 믿었다고. 이걸 반전시키네. 수행은 이걸 반전시키네에요. 역시 보살은 대단하다. 이걸 반전시키네가 보살이지 완벽한 완벽하게 애고를 구현하는게 보살도가 아니에요. 인생도 아니고요. 인생은요. 끝없이 통수입니다. 그럼 통수에 통수를 쳐야죠. 반전의 반전을 일으켜야 보살이고 그게 그런 길을 걷는게 보살도다. 항상 인생은 통수를 칠거라고 계산하고 계세요. 칠 때 어떻게 이런일 이러면 안되요. 딱 내가 기다렸다. 통수 칠 줄 알았다. 들어와. 통수 들어와. 네 뒤통수도 얼얼할거다. 이런거죠. 네가 내 뒤통수를 칠 때 네 뒤통수도 얼얼할거다. 완벽주의를 추구한 사람들은요. 또 자기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사과도 할 수 없고요. 아무튼 애고들이 일으키는 뭔가 문제점이요. 이 완벽주의입니다. 애고에.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한 존재여야 하고 내가. 허점을 보이면 안되고. 남한테. 나는 완벽하니까. 남들하고 소통하지 않고 내 법계에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고가 사람을 흑화시키는 방법이요. 자기 법계에 매몰시키는 겁니다. 내 법계만 중하고 남의 법계는 이해를 못하게 철저하게 애고이스트가 되게 만들거든요. 애고의 탐진치를 따라가다 보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것도 완벽주의예요. 일종의. 나 외에는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잘못됐다. 나만이 옳다. 나만이 옳다다니까.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세계에 너무 빠져들어요. 이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같이 어떤 애고가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좌절해버리고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이런 모든 문제점의 근원에 애고가 내 뜻대로 그리고 내가 제일 옳고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제일 옳다고 하는 애고의 아집이 있죠. 이 아집이 문제입니다. 이 아집. 나만 옳고 나만 사랑하는 그 아집 나에게 집착하는 그 아집 이게 이제 이런 완벽주의를 가져와요. 아집에서 나온 완벽주의가 아니라면요.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참나에서 나온 완벽주의도 있겠죠. 뭐 이런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자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참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 자명해져요. 근데 애고에서 나온 완벽주의는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이고 모든 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참나 뜻대로가 아니라 더 자명하게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이건 애고의 완벽주의죠. 그것도 좀 구분해 보자고요. 참나의 완벽주의도 있어요. 그게 이데아가 이데아의 이데아는 원래 완벽한 이념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이데아가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있어요. 그 완벽주의는 또 맛이 다릅니다. 자꾸 나를 통해 뭔가 찜찜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완벽주의거든요. 이거 구분되세요? 참나의 완벽주의는요.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육남매가 출동하게 만들고 더 자명한 곳으로 향하게 만들어져요. 이런 완벽주의는 활용해야 돼요. 그런데 애고의 완벽주의는 내 뜻대로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애고가 정해놓은 거예요. 애고의 욕망을 따라가시나요? 참나의 자명을 따라가시나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고가 완벽하길 바랄수록 즉 애고가 자기 욕망대로 되길 바랄수록 불안해지죠. 미래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니까 우리 14조에 뭐에 어긋나요? 잊어요. 애고가 쓸데없이 걱정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내 뜻대로 되길 바라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그리고 애고가 과거를 계속 곱씹고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과거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과거가 완벽하지 않았음을 곱씹을수록 어떻게 돼요? 완벽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설명해보면 우울해지죠. 더 완벽했어야 되는데 왜 이따위로 내가 살았을까? 우울. 미래가 또 완벽해야 되는데 미래가 완벽하지 않을까 봐 불안. 우울과 불안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런데 딱 깨어나서 지금 이 순간 현전 완벽주의는 개나 조라고 현전 하면 애고의 완벽주의를 내려놓거나 뭐가 나와요? 참나의 완벽주의가 나오겠죠. 더 자명한 길로 나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가면 더 자명할 것 같은데 유연하게 초궁정의 마음으로 그리 가면 돼요. 쉽죠? 과거가 완벽하지 않아서 우울하고 미래가 완벽하지 않을까 봐 불안하는 이런 애고의 완벽주의는 우리 정신을 존먹고 우리 정신을 건강하지 못하게 몰고 갑니다. 그렇죠? 현재의 깨어있는 마음 깨맘 깨박사가 출동해서 용남매와 함께 이런 우울, 불안, 타파하고 더 자덜짐의 이런 유연한 완벽주의를 참나의 완벽주의를 오히려 구현해보죠. 더 자덜짐 이게 참나의 완벽주의 아닌가요?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게 수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고가 못 견디는 거 있죠? 그걸 좀 견뎌보는 게 수행이에요. 애고가 아 난 진짜 상황이 이렇게 될까 봐 너무 싫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너무 싫어. 그러면요 불어 그렇게 해놓고 한번 견뎌보세요. 막 이렇게 각 맞춰야 되는 사람 있죠? 연필 다 각 맞춰야 되고 일부러 연필을요 각 안 맞게 깔맞춤 다 해야 되는데 일부러 깔맞춤 안 해놓고 틀어놓고 한번 보세요. 몰라 괜찮아 하면서 지켜보세요. 몰라 괜찮아 견뎌지는지 한번씩 실험해 보시면요. 그것도 인욕바람일 수행입니다. 초궁정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강박증 느끼는 거 딱 이래야 되는 거 안 그러면 불편한 상황이 있죠. 거기에서 좀 견뎌보는 거 이거 수행이에요. 힘든데요. 좀 견뎌보다 보면요 조금이라도 무뎌지면요 수행이 되는 거죠. 이것도 수행입니다. 인욕 수행입니다. 일부러 좀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견뎌보는 거 뭐 불편하면 바로 치우면 되니까 잠깐만 더 한 번만 더 견뎌보자 이런 느낌이죠. 강박과 완벽지 뭐 유전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죠. 다 있죠. 다만 중요한 거는 극복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에 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